매혹적인 안주인을 노리는 사내들 옛날 명나라로 향하는 조선의 사신의 일행이 있었어요. 사신의 호송을 맡은 4명의 군관이 사신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요소 사이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자 거처를 마련하여 사신을 안내한 군관들은 서로 모여 술 한 잔씩을 기울이다가 이내 술이 모자란 것을 느끼고 마을에 내려가 민가에 들러 술을 얻어먹을 집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어요. 벌써 술이 떨어졌구만. 밤은 길고 기니 우리 민가에 내려가 술이나 한 잔 더 하세.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도 이대로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 모두 함께 가보세요. 마을에 당도한 4명의 군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 먹을 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이라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되니 술 기운이 돌아 졸리고 피곤하였던 그들은 그저 잠이나 잠시 청하고 갈 집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한 민가를 찾아 문 밖에서 주인을 아무리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는지라 군관들은 그 집에 바깥 채로 들어가 보았어요. 군관들은 집안이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안체에는 필시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체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인기척을 느낀 안체에 있던 안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와 군관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오? 군관들이 안주인의 모습을 보니 얼핏 보기에도 보기 드문 천하일색의 여인인지라 공손히 여인에게 부탁하였어요. 우리는 사신을 호송하는 군관들이오만 밤이 깊어 잠시 묵을 곳을 찾고 있소이다. 해가 밝으면 바로 떠날 것이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만 쉬었다 가게 해주시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하였어요. 마침 서방님이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습니다. 댁들의 사정은 딱하오나 여인 홀로 있는 집이 오니 청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지요. 말을 마친 여인이 냉정하게 돌아서 다시 안체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상황이 난처해진 군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중 하나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여인 홀로 사는 집이라 하니 산에도 없을 터인데 그냥 바깥에 우리끼리 잠시 눈만 붙이고 가면 아무 탈이 없지 않겠소? 그러자 다른 군관이 맞짱 굳혔어요. 맞쏘이다 그렇게 합시다. 인심 한 번 야박한 여인이오.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쌀쌀맞기 그지없소. 조용히 잠만 자고 가면 누가 알 것이오? 그렇게 의견을 모은 군관들은 무례하게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바깥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 중 한 군관이 안체에 홀로 있는 여인에게 잔뜩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다른 이들이 잠이 들면 몰래 안체로 찾아갈 궁리를 하며 자는 척하고는 모두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옆에 누운 세 사람이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잠이 들자 그 군관이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안체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니 안체에 반쯤 열린 창문을 보며 방 안에 누워있을 여인을 생각하며 창문 아래로 다가갔어요. 여인의 방 창문 아래에는 큼지막한 장독들이 여러 개 놓여있었는데 군관이 장독을 딛고 올라서 방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장독대의 사이로 한 사람이 와서 쭈그리고 앉는 것이 보였어요. 먼저 온 군관이 놀라 장독 사이로 몸을 숨기고 반대쪽 장독대를 바라보자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군관이 홀로 추측을 해보았어요. 아니 여인 홀로 있는 집에 사내들의 그림자가 웬 말인가 도적들이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이 바깥에서 다른 사내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와 장독대의 몸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도적들이 작당을 하고 하나씩 들어와 기회를 엿보는 것이로구나 내 이놈들을 모두 잡아 안주인의 환심을 살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안주인의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여인이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손뼉을 치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무례한 자들 같으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안에서 무엇들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 하는 짓이 참으로 우습구나 여인의 호통에 놀란 장독대에 숨어있던 네 사람이 몸을 일으키니 그들은 다름아닌 바깥에서 함께 자고 있던 일행들이었어요. 이에 여인은 다시 크게 소리내어 웃었고 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다가 한 군관이 입을 열었어요. 역시 사내들 마음이라는 것이 한결같고만 그러자 네 사람은 동시에 크게 웃었고 안주인에게 사죄를 하고 사신이 머무는 것처럼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고 하네요. 그저 사내들이란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나 보네요.